아 이렇게 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걸 칠때 쓰레기처럼 치면은 손목으로 여길 치거든 우리가 하려는 건 손목은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가 들어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야 본연인지 알겠어? 뺄싱이 이렇게 들었지? 그러면 허리가 들어와서 요공을 사격해 주는거야. 손목은 돌아가면 안돼. 어깨만 돌아가야 돼. 알겠어? 한번 해봐. 이렇게 내려놓고. 준비. 자 뺄싱 들어가. 이 정도까지 안들어도 되고. 이렇게까지 들어서 이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어깨가 열리면서 허리를 쳤어. 뭐를 치는거야. 한번 더. 자 그 수평을 유지해 주는거야. 준비. 어깨 돌아야지. 돌아. 한번 더. 자 수평 유지해서 더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유지한 상태가 도는거야. 손목을 유지한 상태로 허리가 도는거야. 어깨랑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돌아주는거야. 이따 공칠 때 이런 각으로 칠거야. 알겠지? 한번 더. 돌아. 그렇지. 좋았어. 그런 느낌이야. 한번 더. 또. 계속 쳐봐. 자 수평. 돌아. 그렇지. 그래. 그런 느낌. 한번 더. 밀. 자 하나. 돌아. 돌아. 옳지. 그래. 되네. 이렇게. 한번 더. 돌아. 허리가 오지. 허리가 오고. 허리도 오지. 어깨도 돌지. 이렇게 되는거야. 한번 더. 네. 끝까지 잡아야지. 그렇지. 자 팔 쭉. 아니지. 이렇게 생겨야 되겠어. 홀프 생길듯이. 돌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한번 더. 그렇지. 오케이. 수평. 허리. 그렇지. 좋아. 어깨 그렇게 돌아주는거야. 한번 더. 준비. 자 하나. 돌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또. 자 돌아. 돌아. 왕. 그렇지. 이렇게. 더 크게 잡고. 길게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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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 돌아. 알겠어. 자 07 때 한번 써보자. 손에 줘. 예. 7번에서 6번에 들고 와. 이렇게. 써봐. 나 그러면 준비자에서 잘 올라와봐. 하나. 자. 여기 잘 들었어. 그렇지. 아까처럼. 야구공 치듯이 손목 유지한 상태. 살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거지. 여기서 그런건 똑같아. 알겠어. 해봐. 준비. 앞으로. 제. 자. 하나. 돌아. 돌아. 하나. 그런 느낌이야. 한번 더. 똑같지. 이제. 손목을 유지한 상태로. 자. 손목 세우고. 자. 하나. 돌아. 왕. 괜찮아. 해봐. 또. 네. 이렇게. 손목 세우고. 손목 세우고. 어깨가 더 소평 유지하면서. 자. 하나. 돌아. 그렇지. 파티어. 오케이. 한 번 더. 네. 손목 팔 펴고. 이렇게. 자. 하나. 와. 그렇지. 스타. 좋았어. 오케이. 한 번 더. 네. 그렇지. 힘들어 봐. 좋았어. 요런 느낌. 오케이. 그대로 있어요. 어깨가 와서 쳐. 그렇지. 보태어. 오래 있어. 오케이. 좋았어. 한 번 더. 네. 잘 기억해. 몸이 어디가 써지는지 기억해야 돼. 자. 하나. 와. 좋았어.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준비. 자. 하나. 와. 하나. 그렇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